매일 쏟아지는 정치 이슈를 청취자 여러분 입맛에 딱 맞게 요리해드리는 정치맛집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모셨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 분 서로 잘 아시죠? 네 잘 아시죠. 그럼 뭐 서로 예의 들 차리시고 그냥 막 들어오십시오. 네 잘 아시죠. 선배라고 하나도 안 봐주더라고요. 뭘 안 봐줘요. 얼마나 많이 봐주는데. 그래서 오늘은 뭔 얘기를 먼저 요리를 해드릴까 싶었는데 여러 얘기가 있는데요. 다른 어떤 정보 차원의 얘기는 앞에서 많이 소개를 했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의 견해가 약간 엇갈리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방금 박지원 의원님 여기 들리셨다 가셨는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았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는 척 한 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혹은 친한 척하면서 그래도 봉합을 하는 척하면서 칼을 꽂은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세 분 어떻습니까? 어느 분부터. 여당 자정을 잘 아실 테니까요. 박지원 우리 전 대표님이 제일 원하시는 건 한동훈 출마 후보하고 윤 대통령이 정말 속된 말로 박 터지게 싸워서 당이 깨박이 나고 이렇게 안 좋아지는 걸 원하시겠죠. 바람인가요? 바람이시겠죠. 굉장한 바람을 그건 이해가 돼요. 민주당이 우리 당 잘 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이고 저희 당도 민주당이 승승장구하는 걸 별로 바라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경쟁하는 사이니까요.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걸 너무 개인적 차원에서 자꾸만 환원시키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를 놓고서 이것을 한 개인에게 배신을 한 거다 등을 꽂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정치의 수준은 굉장히 계속 다운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최상병 특검. 예를 들면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 결과가 나오면 민주당 가만히 있으실 거예요. 아마 무슨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거는 의혹이 밝혀지지 않았다. 대통령이 관여된 의혹 아직도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마 길거리를 쏟아져 나오시든지 아니면 그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 공격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라고 그럴 겁니까? 대통령 본인께서도 의혹이 있으면 다시 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올 수 있는 반응 뻔하잖아요. 의혹이 다 해소됐다. 더 이상 이거 공수처가 이렇게 발표를 했으니까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자. 그러면 민주당이 받겠습니까? 다른 제3당들이 받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그냥 그만하자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거기서 뭔가 우리의 해법이 뭐냐. 그럼 어떻게 가자는 거냐. 거기서 천안함 의원도 얘기를 했었고 이번에는 한동훈 후보도 얘기를 하지만 그래 그렇다면 국민적 관심이 높으니까 이거 해결을 하자. 그런데 민주당이 다 사람들을 뽑아서 선수가 심판을 뽑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제3자에게 맡겨놔서 그게 변협이 됐든 아니면 대법원이 됐든 그쪽에서 뽑아서 받도록 하자. 이렇게 우리가 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그 방안에 동의하시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당권 주자 한 몇 분 계신데 그중에 동의하는 사람은 한동훈 위원장밖에 없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안에 동의하시는군요.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이거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의 문제를 개인에 대해서 칼을 꽂았느냐 배신을 했느냐. 용사는 그래도 굉장히 섭섭해하는 것 같던데요. 반응들 보면. 굉장히 섭섭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절연이다. 용산관은 별로 안 친하신가 봐요. 김대변님께서는. 용산관은. 아니 이게 친하고 안 친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친한 분들은 절대 그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다른 분. 그러니까 이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마 선언이 생각보다 강도가 좀 세고. 그렇게 평가하시는군요. 저는 메시지가 명려했다고 생각합니다. 모호한 구석이 없었는데요. 키워드로 보면 세 가지였는데. 하나는 당정관계 재정입하겠다. 첫 번째. 그리고 현안이자 이슈로서 특검 수용하겠다. 다만 특검 임명권에 대해서 조금 다른 대안을 내놓은 거죠. 특검에 관련해서 피할 게 아니고 대안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지난 대선을 승리했던 지지자연합을 복원하겠다. 세 가지거든요. 그건 외연 확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관통하는 얘기는 용산과 차별화를 분명하게 하겠다는 선언이고요. 당연히 용산에서 기분 나빠하겠죠. 윤 대통령이 그런 걸 수용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치라는 게 무슨 합리, 이성, 토론, 그걸 통한 합의 이렇게 작동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감정적이고 감성적인 영역에서 작동을 합니다. 때문에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내내 결국의 구도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나머지 세 후보가 아니고 한동훈 대 용산, 한동훈 대 윤석열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기와의 싸움일 수도 있는 것 같고 결국 윤 대통령의 시대를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 이건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임기 3년 남은 현직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일정하게 맞서는 모양새를 취하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거든요. 임기 말이면 그런 전례가 과거에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임기가 3년 남았기 때문에 저거는 대표직이 위태로울 수도 있고 이번 전당대회가 본인한테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정치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감수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용기 있는 결정인데 그로 인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겪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당장 어대한의 전망에도 흔들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그렇죠. 여론기류는 어대한이었는데 용산이 아무리 힘이 빠졌어도 작정하고 어대한 맞겠다 결선 가겠다고 하면 무시할 수 없고. 작정할 것 같습니까? 작정했죠 이미. 작정했다고 보고. 아니 원두용 장관 출마가 작정이잖아요. 거의 출마 안 하는 걸로 결정되어 있던 분이 갑자기 갑툭튀한 거는 작정한 거고. 예전처럼 거칠게 개입할 것이다 여기까지도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시야는 이번 전당대회를 넘어있는 것 같아요. 만약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되는 게 아마 절체절명의 목표였다면 저렇게까지 안 갔을 겁니다. 당대표가 안 되더라도 나는 내. 그걸 넘어서 내 정치의 길을 가겠다라는 구상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 번. 네. 말씀 잘 드렸는데요. 저는 박주현 의원께서 얘기한 대로 칼을 꽂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직 비수를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비수를 가슴에 품고 뛰어들었고요. 어차피 한동훈 후보 자체는 나올 때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두지 않고 각을 세우지 않고는 나올 명분이 없어요. 어차피 말하자면 예전에 김기현 대표처럼 누가 누가 용산에 잘 보이나 할 것 같으면 뭘로 나옵니까? 나올 이유가 없죠. 결국에는 새로운 미래 권력으로서의 본인을 자리매김하고 두 가지를 다 얻어야 되는 것이고 경기에 뛰어들려다 보면 차별화를 시켜야 됩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차별특검에 대한 발언은 저는 고도의 어떤 가르침이라고 봐요. 강제 치료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하여 그 주변에 있는 친윤 그다음에 보수의 국민의힘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특검에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렇게 끌려다니지 마. 내가 해법을 얘기해 줄게. 이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받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정작 내용을 보면 시간 끌경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본인이 당대표가 되는 것은 7월 23일 이후입니다. 그러면 7월 19일까지 민주당의 특검 시켜야 돌아가잖아요. 그거는 민주당이 멈출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리 한동훈 후보가 지금 얘기한다 하더라도. 한 번은 거부권이 갈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그다음에 시즌에 있어서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된다면 그거를 논의하겠다는 것이지 받겠다는 것도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이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명분을 얻는 고도의 꼼수. 꼼수라고 해도 전략적인 어떤 발언일 뿐이고요. 저는 수평적 관계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강한 메시지는 맞으나 결국에는 얼르고 달래는 작전을 쓰고 있잖아요. 그렇게 쇠게 얘기하고 나서 또 대통령은 굉장히 직관적이시고 훌륭하시고 그다음에 탄핵으로부터 보호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결국에는 경기를 뛰기 위해서 국민적인 어떤 관심도와 당원들의 당심을 지고 가겠다라는 저는 그런 선거 전략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저는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는 진정성은 지금 찾아볼 수 없다.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덧붙이면 김건 여사 부분도 좀 여운을 남겼죠. 그러니까 명품백 받은 건 국민들이 다 자막이 알고 있으나 법적 책임은 없으니 그런 부분들은 차차 풀어가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수를 김건 여사 끄는 대표가 된 뒤에 명확한 메시지를 나타낼 것이다. 대표가 되면은? 되면은 저는 꺼낼 거라고 봅니다. 꺼낼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최혜병 특검 자체는요. 이거는 용산과의 각을 세우는 결정적인 결정타는 아니고요. 이건 흐름 자체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용산과 각을 세운다는 건 대표가 된 뒤에 김건 여사의 특검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김건 여사의 특검법 꺼내는 순간 그땐 정말 치고 받지 않는 분위기가 될 텐데요. 그때 가봐야 이제 칼집에서 칼을 꺼내는 줄 알고 볼 수 있다. 아직은 칼집에 넣어놓고 고민하는 단계다 이렇게 오시는군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길 더 나가서 지금 보니까 여러 전략적으로 그런 판단을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은 어떤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결코 서로 끝까지 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하는 분도 적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요?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게?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건 두 분 다 검찰 출신이에요. 두 분 다 캐비닛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칼을 꺼내는 순간 서로 간에 캐비닛을 꺼낼 수 있거든요.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서용주 대회님 말씀대로라면 나중에 김건 여사 특검 문제를 꺼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 차츰차츰 드리블을 하는 거예요. 차회병 특검부터 이렇게 대응해라. 이렇게 해야만 남은 3년을 나름대로 유지할 수 있다. 그리고 김건 여사 때가 되면 내놔야 된다라는 해법을 생각할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민주당이 파산공세를 지금 형식으로 거부권으로만 3년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 자체는 본인도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는 미래 권력이 되면서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의 3년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들에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메시지들이다. 그렇게 평가하는 게 맞을 거예요. 대부분의 분석의 색깔이 약간 다릅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의 반응이 특히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마 선언에서 제안한 거를 조금은 시간 끌기 이런 식으로 폄훼하는 그런 반응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유력한 당권주자로부터 나온 기존의 여당의 결과는 다른, 여당이 보여왔던 결과는 다른 반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걸 저는 오히려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해서 그에 대한 정치공세를 하겠다가 목적이 아니고 실제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게 이제 제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 제안을 꼭 대한변협,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게 아니더라도 일정의 3자 추천을 동안 특검이라는 특검 추천권의 조금 다른 대안을 수용하겠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지금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제안이나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의 제안을 수용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의견들을 모아서 이게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실제 특검을 해서 진상규명을 해야죠.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커지는 게 민주당 입장에 달갑지 않기 때문에 이런저런 평가절하를 할 수 있는데 특검 이슈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 굳이 없다. 오히려 저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걸 잘 활용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이걸 통해서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민주당 지도부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닙니다만 민주당 쪽의 반응이 그냥 한동훈의 그런 제안이 별로 의미 없는 제안이다라고 평가절하하는 반응만 있어서 오히려 그거는 저런 제안이 나오는 걸 잘 활용하는 방안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걱정이 돼요. 그런데 시간상으로 보면요. 당대표 될 때 기다려야죠? 그럴 이유가 없죠. 당대표 오히려 역제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예 민주당에서? 네. 오히려 역제안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낼게 미리. 7월 6일 날 임시국회 폐회인데 그 전에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좋다. 그런 수정 방안을 가지고 논의를 해보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우리가 제2 올라갈 때는 수정안을 내겠다. 동의해라.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거꾸로 저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박원석 전 의원처럼 하면 우리 되게 힘들겠네. 농담이고요.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도 정성호 의원이 한동훈표 최상병 특검 좋으니까 민주당도 받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성호 의원 소수파입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소수파죠. 그 당에서 정성호 의원이 하는 얘기가 먹힐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상당히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 뭐 아버지 정당에서 아이가 아버지한테 반대하는. 정성호 의원 얘기를 하셔야죠. 정성호 의원이 굉장히 이재명 대표하고 연수원 동기여서 굉장히 가까운 분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분조차도 어디 출마를 하려고 하다가 사퇴를 해야 되고 왕수박으로 몰려가고 공격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당에서 저희가 내놓은 어떤 제안들 같은 것들을 받아들일 거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상병 특검 자체가 이게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측면이 더 강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저는 갖고 있어요. 저는 좀 덧붙이면 그러니까 한동훈 표 특검 받을 수 있죠. 민주당에서 받는 게 맞을 거예요. 원래 특검 이외에 합의로 가면 대통령의 고부권을 행사하기 명분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받는 건 맞으나 지금의 어떤 특검을 처리하는 민주당의 시간을 막는 그런 발언이었다면 진정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원석 정석께서 얘기하듯이 예를 들면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원내대표다든지 국민의힘이었던 지도부가 이걸 받아서 나의 뜻을 반영해서 민주당과 합의를 해라. 그랬던 민주당은 당연히 시간 끌기 용기를 안 할 거예요. 하지만 당연히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하자고 그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대표가 지도부가 들어서 나고 나서 우리가 협의하겠다. 그렇게 뻔한 눈에 보이는. 지금 박원석 의원님 제안은 그거 하기 전에 민주당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제출하자 이 얘기 같은. 그럴 리도 없을 뿐더러.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오지도 않을 부분에 우리 민주당이 걸릴 만큼 이렇게 좀 어리석지는 않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사위 통과돼서 법원에 올려서 통과시키면 일단은 고부권 행사를 할지 대통령에게 숙제를 주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가 대통령의 어떤 저희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한동훈 후보가 진정성을 느끼려면 이거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추천하네 이런 디테일로 들어가지 않고 대통령께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이 고부권 행사하면 조금 안 된다라는 좀 직접적인 메시지 했다면 이거 진정성이 있겠는데 판단할 거예요. 소영대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면 그건 진짜 전면전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이 두 가지를 섞었어야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특검 법안에다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3자의 것들을 협의를 할 테니 대통령께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달라. 나는 그 정도까지 갔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디테일을 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벌써 이 한동훈 후보가 던지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게 맞다 야당 안으로 가는 게 맞다 옛날 사례는 이걸로 들어가면 본질이 흐려지는 것이다. 본질은 하여튼 한동훈 위원장의 진정성은 시간 끌고 약간 국면 탈피용 이라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좀 나는 그쪽에 더 무게가 많다고 봅니다. 저는 뭐 그게 합리적인 제안을 한 거 아닌가. 그게 시간을 왜냐면 너무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는데 우리 당에서는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논리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안 돼 안 돼.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야 도대체 니들은 말이 되냐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럼 니들 제안이 뭐야. 우리는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그런데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 선거 때 나온 게 아니고요. 한 달 전에도 제가 우연히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 우리 당이 최상병 관련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도해서 가야죠. 이렇게 끌려다니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출마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으로 추측을 하면 한동훈 후보로서는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것이 앞으로 정치적 생명을 정치적 덩치를 키우고 생명을 연장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냐 문제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용산과 정면 대결했을 때 정치적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느냐. 혹은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했을 때 향후예요. 정치적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가. 이런 근원적인 회의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아닐 것이다. 지금 하는 행동들은 그냥 어떤 시간을 끌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약속 대련이라고 보기에는 총선을 거치면서 유난대전 얘기가 나올 정도로 관계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던 게 사실이고 그리고 관계 악화의 핵심적인 배경은 공천이지 않습니까. 총선의 관계 악화에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공천이죠. 그런데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성향이랄까 성정이랄까를 잘 알기 때문에 돌이키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는 독립적인 길을 가야지 대통령 우산 아래서 대통령의 비호 아래 여당의 당대표가 되고 대권주자가 되고 그 길이 순탄치 않다. 그리고 이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가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져 있는데 그 줄에 서 있어봐야 그것도 본인한테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차별성은 불가피한데 말 그대로 관계를 파국으로 갈 거냐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그거는 서로가 사실은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지 않겠죠. 적당 수준에서 관리를 할 텐데 물론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탈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극단적으로는 여권 내에 그런 분열이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저는 그런 것까지도 일정하게는 감수하거나 아니면 권력의 균형축가 움직이기 때문에 결국 용산이 지금처럼 기세등등하게 이전처럼 당을 다 한 손하게 놓고 좌지우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점점 갈 거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이 가능하잖아요. 시간은 내 편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동안에 계속 비판해 왔던 게 야 니네 당은 도대체 왜 용산과 당이 그렇게 수직적으로 거수기도 아니고 왜 그렇게 움직여라고 계속 비판받아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정상화하자고 얘기하는 것들이 그게 정상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게 정상인 거고 더 이상 당정관계가 그렇게 일방적으로 가면 안 되고 상호 존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 협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왜 대통령과 각을 세워 갖고 너희가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거고 그거 그렇게 보는 관점 자체가 저는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바라보는 거고 한쪽에서는 정상적인 관계를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공천만의 문제는 아니었을 거예요. 저도 총선을 치러봤으니까 그 과정에서 공천의 문제도 있었지만 사실은 용산에서 일방적인 정책 발표를 통해서 우리 총선이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당과 상의해서 하고 아니면 여론을 우리가 반영을 했을 때 그걸 좀 즉각 즉각 대응을 해 줬으면 그러면 아마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쳐 봤을 때 이제 우리 당은 국민의 민심을 제대로 좀 빨리빨리 수용해서 용산에도 얘기를 하고 그것들을 상호 존중 관계에서 정책이 나왔을 때 그것이 잘못된 정책이면 곧바로 비판도 하고 이렇게 가자는 거잖아요. kc 짓고 나왔을 때 바로 비판을 하면서 이건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시니어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해서 운전면허 제안을 두고자 했을 때도 야 이건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하니까 바로바로 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하면 그냥 당에서는 그걸 감싸고 방어 하는 데 바쁘다가 갑자기 그게 확 빠져버리면 저희는 그냥 공중에 붕 떠버리고 그러니까 니네 당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들어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정상적인 관계로 가자는 건데 그거를 뭐 대통령과 각을 세우니까 뭐 문제고 그것을 배신하는 거고 뭐 서로 갈등 하는 거고 그거 그게 이상한 거죠 그게 이상하다고 진짜. 그런데 각을 세워야 정상화를 만들 수 그래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윤석열 정부 하에 국민의힘은요. 비정상적인 정당 운영이 있었잖아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총재 역할을 하고 당무 개입 안 한다고 해서 당무를 개입하면서 김기현 대표라는 기원 상황을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정상적인 부분들을 한동훈 후보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제거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수 제거. 그러니까 보수는 완전히 무너졌다는 겁니다. 지난 2년 몇 개월 동안.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 자체가 지금 각을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같이 가서는 또 다른 어떤 본인의 어떤 색과도 못 볼 뿐더러 국민의힘이 제대로 보수를 직권으로 이끌 수 없는 상황이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이 삼자구들과 원희룡 나경원 윤석열 의원인데 원희룡 전 장관을 투입시키는 거 보면 아직도 똑같아요. 비정상으로 가야겠다라는 그 추인 동력이 세단 말입니다. 이제 이 싸움을 각을 세운다고 보는 것 같아요. 서영지 부대 의원님 보시기에도 거칠게 개입합니까? 저는 거칠게는 지난 김기현 대표를 4%짜리를 올리는 수준까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20년의 각별한 사책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팬덤을 형성한 것들은 당시에 어떤 그 전당대회 분위기는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이렇게 접근하는 방식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는 거예요. 잘못했다가는 정말로 본인들이 칼을 맞을 수 있다.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원희룡 전 장관을 띄운 건 조심스럽게 결선 투표까지 가서 안 되더라도 뭔가 한번 한동훈 전 위원장을 견제하는 정도 수준에서 끝내지 않을까.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이야 굴뚝 같겠죠. 거칠게 개입할 싶은. 윤 대통령 스타일입니다. 윤 대통령이 당정관계에서 한 번도 우회적이거나 이렇게 의사표현을 하거나 메시지를 발신한 적이 없어요.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고 싶을 텐데 안 되는 거죠. 이제 힘이 많이 빠졌어요. 그때마다. 강서제보궐선거에서 대패하고 총선 참패하고 대통령의 리더십이 당에도 쉽사리 먹히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예전처럼 과거 연판장 사태 때는 의원들이 움직였잖아요. 공천 앞두고 어쨌든 대통령이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여야죠. 그런데 지금 공천 다 받고 끝났거든요. 선거. 의원들도 눈치를 보죠. 현재 권력하고 미래 권력이 충돌하는데 어느 줄에 서야 될지. 그래서 아무리 거칠게 개입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도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일 거라고 봐요. 결과 자체는요? 결과 자체는 어대한 기조는 흔들릴 수 있습니까? 저는 결선은 간다고 봅니다. 결선 투표 간다고 보십니까? 최종 결과에는 변함이 없을 텐데 결선은 갈 겁니다. 결선 투표는 간다. 같이 보십니까? 똑같이 결선. 결국은 우리 당원들과 당원들의 판단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출마 선언에서 최상병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다음에 당원들이 상당히 이거 진짜 충돌하는 거라는 식의 어떤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경쟁 후보들 간에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쪽에서는 그걸 최대한 극대화해서 나는 한 팀으로 갈 거고 저 사람이 가면 굉장히 충돌이 예상되라고 이렇게 또 그럼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권자들에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당원들에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과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그것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더 설득해내서 당원들도 맞아. 가만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저대로 가는 게 장기적으로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인 거겠지라는 걸 설득해내야죠. 안 설득해내면 또 상당히 좀 힘겨워질 거고요. 서영주 대변인 여쭤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다르신데요. 오늘 진짜 다 돼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결선을 안 갈 것 같아요. 그냥?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결선을 안 가게 만들어줄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손을 들어줄 공사이 크다. 그렇게 보세요. 그건 아주. 당원에 많은 걸 가지고. 특이점 있는 관점이었습니다. 일단 한번 지켜보시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정혁 국민의힘 조직총장 서영주 민주당 전 상금부대위원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